백악관이 최근 미국 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찰풍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탐지됐으며 중국은 정찰풍선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관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8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의지와 관련해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풍선이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에서도 탐지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정찰풍선을 운영하면서 정보 탈취를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다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것이 단순한 나라가 영향을 받은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정보 탈취를 위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중국이 허가도 없이 해당 국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시 자산을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이 파악한 정찰풍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찰풍선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역량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닌 경쟁 추구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건설적 경쟁을 위해 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그런 것을 논의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대화 제기를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내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UA 뉴스 박동정입니다.